안마이자,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지금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안마이자 베스트 3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고민 노노 첫째, 큐테크 컴포어 안마이자 가격 123만원 평점 4.5점 10가지 자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6가지 실감하는 수타 마사지 방식을 구현함 무중력 기능과 온열 기능이 있으며 미니리묵군으로 마사지 도중 컨트롤이 가능함 둘째, 제스파 컴포트 안마이자 가격 159만원 평점 5점 제로스페이스 슬라이딩으로 공간 유율이 높고 자동체 형식 등으로 맞춤형 마사지 제공 전신 에어 제압 마사지 기능과 온열 기능이 있으며 12가지의 프로그램으로 사용이 편리함 셋째, 바디프렌드 레그넘 안마이자 가격 207만원 평점 5점 체형에 따라 맞춤형 안마를 제공하고 부품질 내장형 블루투스 스피커로 음악 감상 가능 무중력 모드와 온열 기능이 있으며 다양한 자동 프로그램과 USB 포트가 있어 더욱 편리함 빠르고 합리적인 쇼핑 정보 고민 노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